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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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이입니다 오늘은 주말이니까 주말에는 닌자 레전드 새로 나온 업데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닌자 레전드에서 스테이츠를 원 따오자면 천배를 줘요 주말에 여기 보죠 1K 스테이츠 위켄 주말엔 닌자 레전드 새로 나온 업데이트가 많더라구요 어 내 얼굴이 있네 어 내 얼굴 아니잖아 엘리멘트 6개 있고 엘리멘트가 40배에요 등급 부스트가 16밀리언이고 등급은 등급이 또 나왔어 12개가 더 나왔네 무기도 원래 체버였거든 무기도 더 나왔네 그리고 섬이 더 나왔네 어 뭐 업데이트가 더 엄청 많네 이거 이거 뭐지 나 들어갈수있나 아 들어갈수있네 어 이거 맞아 자동으로 해주는거야 우리가 없어도 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산거고 좋네 백조 백조 백조를 준다 백조 오 이거 해야돼 해야돼 이제 또 수련을 시작해볼까 아 그리고 잠깐만 섬 자 여기가 제일 높은데 였는데 봐봐 여기 아우 무기 많이 생겼어 오 이거 뭐야 아우 무기 없이 이게 여기서 새로나온것중에 다 산거에요 마스터폼5 다음섬을 올라가야지 이제 할수있어 자 스킬업그레이드는 스킬업그레이드는 다 샀고 폐창도 새로운게 있나 아 폐창도 새로운게 나왔어 폐창볼까 아 다 못사네 돈이 모자라 어 뭐야 폐창 세개로 나가 와우 와우 와우와우와우와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수련을 시작해보자 닌자 다크센세이 일단 펫을 껴줘야겠지 인피닛 로우드가 또 틀어놨어 인피닛 로우드 저 잖아 1조 씩 준다고 와우 인피닛 로우드야 아우 왠 또 뭐야 28억 씩 주는거 35억 코인 와우 그리고 35빌리언 와 이거 대박인데 35빌리언이면 뭐 45빌리언이면 더 좋아 45억? 울트라비스트 이거 뚝 그닥 그닥 오늘 위에 팀은 이렇게 됐어 이걸로 13마리를 다 두르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좋아요 팍 구독 팍 잊지 마세요 그리고 새로 나올 코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로보 닌자 15 로보 닌자 15 새로 나올 코드에요? 오케이 15분 동안 오케이 오토 트레이닝 받을 수 있어요 좋네 오토를 해도 클릭을 해주는 게 더 빨라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엘리멘트를 한 번 더 열고 섀도우 파이어 엘리멘트 리카얼 랭크 이거 아 하나 더 올라가야 되네 엇랑 못해 지금 워스월드 기비 두배 준대 셀에월드 기비 코인 두배 준대 이것도 대박 일렉트로 메스터 된 다음에 오자 이렇게 끝없이 세지면 정말 어쩌자는 거지? 참 내가 지금 리본을 이거 리본을 할 수 있나 보고 오 되나 보다 자 등급 올리면 스탯 엘렉트로 레전드 됐죠? 워 워 소리봐 캬 섀도우 플라워 센세이 우리 진정한 엘리멘트 닌자에게만 섀도우 파이어를 가르쳐주지 가르쳐주세요 섀도우 파이어 난 섀도우 파이어 닌자가 됐어 볼까? 핫 어때 쉐도우 파이어 누구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신없어 자 봐봐 7개 됐어 7개 엘리멘트 45 45배 대박 자 이제 키워보자 엘리멘트는 꽉 채웠고 점프 한번 사주고 제일 높은 곳으로 와서 수련을 하겠어 구매하기 어 오케이 지금 올라갈게 많으니까 아 오토셀 해야겠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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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차근차근 4.8 하고선 다시 시작해 처음부터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4.29 4.56 4.8 오케이 주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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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어디까지 사는지 몰라 너 이거 샀어? 구매 아직 안했어 자 여기까지 왔고 다시 3을 타고 올라가주는거지 스킬 업그레이드로 점프를 사주고 그리고 뭘 또 늦게 해놨어 괜찮아 항상 당황하지 말고 침착히 여기서 점프를 사지 뭐고 가장 높고 올라갔을때 다음 점프를 눌러주는거지 자 여기서 비슷한 레벨이 왔을때 다시 점프를 얻고 넷 넷 다섯 제일 높은데 올라왔을때 자 이쯤에서 한번 쉬어줘야겠다 가까이 가서 어서 괜찮아 하나 새로운 점프를 얻었으니깐 당황하지 말고 항상 나 당황했어 지금 잠깐 네 다섯 다섯 일곱 욕심부리지 말고 열 저기 가야겠는데 너무 높아 보여 당황하지 말고 저거 뭐 이렇게 높아 다섯 열 자 새로운곳 오픈 자 여기와서 검을 오우 이것도 뭐야 이게 삼지창 대박 더블 삼지창이야 오우 이것도 뭐야 봐봐봐 우와 장난아닌데 오 쿨 삼지창도 한번 볼까 우와 와우 쿨 와우 대박 멋있다 표창을 볼까 아 못사 아 이게 안되서 텐 SI가 있어야 돼서 아 저거 먹으러 가야되는데 치 오 코인 다섯배 준대 여기서 팔면 다섯배 더야 오우 대박 자 우리 이거 뭐 주나보자 닌지스 엄청나게 주네 어 여기 끝이네 하나 더 생긴거야 삼 자 하나 더 생겼나봐 담설들은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코드가 여기 있겠구나 그러면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코드 넣었죠 으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될 일은 리 보인 리보인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구요 구독하지 않으셨으면 구독해주세요 띠요 40 비엔 유가 되는걸 기다리면서 오케이 여기네 7을 주세요 이러면 잼 우왕 우왕 mostrarna 에빌 카르마 에빌 카르마 치 치 한번 더 음 트레이닝 오래하는거 보다 이게 아주 쏠쏠해 이으 빠우 떨어지도 않아. 치 치yl 많이 주네 우우우우우우우우У우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넌 뭐주니? 우에우우우우 패 경험치 여기 어디야? 샌드 스톰. 좋았어 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 horasakee 넌 뭐주니 너도 취주니? 지. 치유 치 엄청 많네 걱정 안해도 되겠네 이거 치잖아 이건 존이네 뭐 뭐든 뭐든 땡큐 사실 잘 이해가 잘 안 돼 여기도 여기 띠리얀 조에 조 100조를 해주는 거고 센세이 트레이닝 닌자 트레이닝은 이거랑 이거랑 뭘 다른지 모르겠어 100키면 이게 훨씬 좋은 거잖아 근데 왜 똑같은 걸 나눠냐냐는 거지 하나에 안 넣고 내 말을 얘가 훨씬 좋은 거야 센세이 트레이닝 닌자 트레이닝 왜 나눠놨을까 저게 너무 비싸서 안 되는 사람들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씩 들려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오프라인일 동안 얘네들이 훈련을 해놓는 거지 그래서 받아가는 거야 근데 얘네가 지금 얘는 100테라에요 100테라 엄청 비싸 1SP 필요하잖아 1SP가 필요해요 얘는 좀 싸 2.5T 저거 자체가 100T인데 얘는 2.5T 그리고 여기는 나는 지금 이거 닌지수를 주지스랩 닌지수를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닌지수 캐피소리를 올려주는 거야 난 어차피 인피니티라 상관이 없어 혹시라도 내가 잘못 이해했으면 알려줘요 그리고 여기를 맨날 받으러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절로 트레이닝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아직도 40T는 되질 않았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치 내가 가는 데가 있는데 오는 데가 없을 수가 없지 그치 표창 이것까지 샀는데 지금 300SI가 필요해 오 이건 또 뭐가 얼마나 좋아지려 그래 이거 한 번 맞아볼래? 이리로 나와볼래? 여기 친구 이 친구 좀 나와봐 자 여기다 팔면 다섯 빼준대잖아 여기다 팔아 이 팩트 이게 생겼나? 원래 있었어? 팩 끄기? 팩 끄기 있었어? 아 나 엄청 기다렸어 엄청 찾았었는데 이거? 아무튼 있었으면 좋고 딸내들 내꺼는 끄고 남의꺼는 보고 좋은데? 그리고 Particle Particle는 뭔지 모르겠네? 이름은 너무 좋네 이 팩트 아무래도 이 닌자 레전드가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아주 그냥 기능들이 훌륭해 아주 막 이만 실력이 약적이 중요해졌어 한 번 치면 다섯 개구나 아직 자 40VNU 내가 제일 좋은 걸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0VNU 만들기가 너무 쉽지가 않네 아 왔어 바로 됐어 되자 오자마자 YCQ 이건 뭐지? 다시 돌아가서 최고 랭크를 찍을 시간이야 왜냐면 돈이 지금 여기 왔더니 돈이 넘쳐가지고 쓸모없이 돈 많이 갖고 있어 야 너 이런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넥스펜카 될 거야 여기 빠오 이건 못사는 거예요 그래서 120밀리언 오우 오우 와우 큐티유 큐티유 도대체 얼마를 주는거야 등급도 최고급 자 최고칼 레이브 스킬 업데이트 다했고 표창은 아직 못사 표창 엄청 비싸네 아 안타깝다 자 점프는 스물다섯개 됐고 더 새로나온거 있어? 어 뭐 새로나왔네 오오 새로운 트레이닝센터가 생겼나보네 알털 엘리먼트에 트레이닝센터가 생겼어? 트레이닝센터 어디있어 저거 뭐야? 여깄네 여깄네 오 가보자 지금 1.78vig 오 대박 125배 175코인 75 와 대박 여기가 제일 좋은네네 치 치 치 먹이 내 말은 치 아 아 여기서 이걸 하고 있었어야 되겠구나 지금 우리가 치가 필요하니까 그래 치을 더 많이 사용하게 하면 애들이 더 많이 싸우러 여기 올지도 몰라 킹이 되기 위해서 좋은생각인거 같아 응? 점점점점 재밌어지는군 인자 레전드는 점점점점 재밌어져 아 여기 이게 치를 주는구나 여기 욕을 받는거구나 땡큐 니 영혼 내가 빨아먹겠어 아 아 맛없어 나는 좋은 카르만 먹지않아 여러분 저는 다시 새로나온 최고 드림픽이 됐구요 스카이스톰 시리즈 사무라이 레전드가 됐어요 와우 그래서 120밀리언 인지수를 받고 자 감도 제일 좋은 제일 좋은 DW 마스터 블레이드 포커스 스트라이크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6800 6.80 6.80 QI 닌지수 숫자가 너무 커져서 어떻게 알 수가 없어 이게 제일 좋은거에요 다만 이게 아쉬운게 지금 표창이 나왔는데 표창이 요걸 못샀네 이건 뭐 SI 표창은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같이 업그레이드 하는걸로 하고 자 그럼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빠이 치키치키치키 예 오 오 오 오 오 오 Saw